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019년식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G80은 파노라마 썬루프와 스마트 센스는 필수죠 이 차량 모두 다 갖춘 차량이고요 19년식부터는 스마트 센스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을 해놓은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된 G80입니다 오랜만에 준비된 G80인데요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 키로수도 너무 좋아요 10만키로 조금 넘은 차량인데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성거래, 대차거래, 탈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차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저희 다둥이차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가성비 좋은 중고차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싱류 터진 곳 없고요 등속 조인트 쪽 구리스 세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 쪽 구리스 세지 않고요 부싱류 좋죠 컨디션 좋죠 터진 곳 없습니다 미션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쪽 위세누도 없는 차량이거든요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뒤쪽도 세는 곳 없이 깔끔합니다 엔진 하부 쪽도 살펴보면 좋죠 이런 데만 보더라도 이렇게 은색 바짝바짝 있는 데서 이렇게 누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이사이에서 누유가 돼서 이렇게 억게 묻어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뒤쪽 현가장치 살펴보겠습니다 부싱류 터진 곳 없고요 구리스 세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구리스 세는 곳 없습니다 대우일도 전혀 세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50% 이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19인치 휠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복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더 많이 남아있네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휠 19인치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휠 여기 살짝 스크래치 있는 모습입니다 하부에 누유되는 곳도 없이 아주 컨디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식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2분날 등록을 하셨고요 19년형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 옵션으로 해놓은 신차가 약 5,7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실내 색상은 블랙이고요 실내도 블랙입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차량 번호는 355-8327입니다 앞번호판은 검열이 있어서 이제 다 떼놔야 돼요 무조건 떼놔야 돼서 앞번호판은 저희 다둥이차 텐말로 가려놨고요 차량 번호는 355-8327 이 차량 단순교환은 있습니다 조수석 앞문 단순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단차 없이 수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운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교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가성비 좋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 초반대로 준비된 19년식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G80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일단 메모리 시트가 있죠 이쪽에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컨디션 좋게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고 좋죠 음진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시동 한번 얼어보겠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키면 굉장히 정숙합니다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루밀러 하이패스 블루링크 기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19년식부터는 개선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키는 일반 키 두 개 보유하고 있고요 전자기 여보 DIS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충돌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 센스가 19년식부터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 옆에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이용해서 후석 커튼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후진 기여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 밑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미음 없이 잘 닫히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작동 잘 되죠 키로수! 키로수는 10,966km 10만km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보증은 끝났고요 하지만 저희 중고차에서 한 달 2,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하부도 같이 살펴봤지만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따가 본인 열어서 엔진 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 사이드 커튼은 수동이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관리 잘하고 타셨습니다 많은 사용감이 없는 원식 대비 많은 사용감이 없는 시트 컨디션이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 그리고 워크인 시트 조수석 시트를 뒤쪽에서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러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도 있고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매트도 깔아 놓으셨고요 파노라마 선 루프도 있어서 확실히 개방감도 좋은 G80입니다 트렁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가 있고요 물자국은 없습니다 침수차일 시 제가 환불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려오는 것도 이유 있나 확인을 하시고요 후미등 습기가 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기 없이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라이트도 습기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백화현상이나 습기가 좀 껴 있으면 라이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아주 관리가 잘 된 G80입니다 자 본인 열어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 누유도 없는 모습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가 잘 된 10만 킬로 조금 넘은 G80 자 가격 궁금하시죠 신차가 5,700만원 시세는 한 2,500만원 정도 하죠 하지만 다둥이 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파노라마 썬루프의 스마트센스 필수인 이 G80의 가격은요 2,250만원입니다 19년식 중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G80 중에 가장 가성비 좋게 2,250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니까요 주위에 이 차량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G80 소기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